코인의 바닥을 확인한 걸까요? 코인 탑10 시장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의 마이닝 회사죠. 마라톤 DH가요. 비트코인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채굴 방식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중에 나온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발언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해지펀드죠. 브릿지워터 창립자인 레이달리오는 비트코인은 대체 통화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저스틴선도 7월과 8월 다시 한번 불장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CEO죠. 마이클 세일러도요. 자신의 트위터에 비트코인 229개를 개당 4만 3,663달러에 추가로 구매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립무원에 빠져있던 우리의 김치코인도 드디어 호재가 나오나 싶습니다. 금융권의 이슈는요. 8월 4일 태풍의 눈에 쏠려 있는데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연관 코인들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의 블록 테마 토크 주제는 바로 비트코인 반토막 지금이 매수 기회. 8월 태풍의 눈 마이데이터 연관 코인 클레이튼 페이코인 아이콘 메디블록까지. 8월 4일이죠.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네. 마이데이터라는 건요. 얼마 전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는 뜻입니다. 마이데이터. 내 정보는 내 거야. 이런 뜻이고요. 마이데이터 개념이 정립되면서 소비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각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의료 데이터 병원을 한 번 갔어도 여기 따로 접수, 저쪽 생명사 따로 접수, 되게 많이 불편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내 데이터니까 내가 공유하고 싶은데 내가 딱 공유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가 더 관리가 되는 제도가 마이데이터 제도다. 그리고 제3자에게 보통 저희가 어디 금융권이든 은행이든 그런 금융권이든 병원이든 어디든 저희가 그쪽에 기본적으로 제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사업자가 가지고 제3자한테 많이 좀 재사용을 했었죠. 그런 것들도 이제 마이데이터 개념이 정립이 되면서 제 동의를 얻어서 확실하게 확실한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유하고 사용하는 이런 사회가 점점 더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개념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전에 없던 혁신을 내놓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보일 걸로 보이는데요. 카카오페이도 최근 금융위원회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신청했고 또 6월 23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본허가 승인이 날 걸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8월 태풍의 눈 마이데이터 연관 코인 첫 번째는 클레이튼입니다. 매매 전략 한번 살펴볼게요. 네 클레이튼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된 상태고요. 클레이튼은 지금 가격은 1572원이에요. 1572원이고 클레이튼도 지금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이거 뭐 많이 떨어진 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떨어진 거고 이후에 행보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 똑같습니다. 거의 비트코인 차트와 동일한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행보하고 있는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지지선은 1500원 지지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고요. 5월 30일에 1500원이 살짝 해졌다가 다시 올라왔고 그리고 5월 31일에도 1500원이 조금 위협을 받았었는데 다행히 지키면서 1500원 선은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위로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2000원이 라운드 피겨겠죠. 그래서 5월 25일에 2000원을 뚫을까 하다가 지금 못 뚫은 상황이고 지금 1500원이 딱 박스권의 중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원하고 밑으로 간다고 하면 12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거래량을 봐서는 물론 코인은 거래소마다 상장이 다 여러 군데 돼 있죠. 그래서 거래소마다 거래량이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트 기준으로 봐서는 이 가격대에서 지금 지지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일본 기준으로 좀 넓게 보면 어찌됐건 비트코인 하락으로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봉은 상장 때문에 생긴 거고 무시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보시면 비트코인 하락으로 같이 조정받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클레이튼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워낙 또 규모 있는 프로젝트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500원에서 한 1300원, 1400원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를 고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 시장의 선점 경쟁은 뜨거운데요. 다날도 작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BC카드와 데이터 연합군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8월 태풍의 눈 마이데이터 연관 코인 두 번째는 페이코인입니다. 1페이코인, 1치킨 이런 말 들어보셨죠? 편의점 또 서점에서도 코인 결제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자영업자들 또 소형 프랜차이즈에서도 이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페이코인도 한번 매매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네 페이코인은 워낙 유명하죠. 국내에서 워낙 할인 행사를 많이 해서 피자 치킨 그런 거 많이 사 드시는데 차트 보시면요. 지금 페이코인은 차트 상으로는 거의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삼각수렴이고요. 그렇죠? 3월 3월 30일부터 지금까지의 이 형태를 봐도 삼각수렴이고 되게 신기한 게 삼각형이 여러 개예요? 이거를 그렇죠 여러 개예요. 차트 상으로 이렇게도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도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도 하나 나와요. 응축돼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는 지금 거의 크게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지금 4월 4월 거의 3월 말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지금 지금 단계에서는 정말 많이 응축된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여기가 무너진다고 하면 다시 천원을 지지 받을 것인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페이코인 워낙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를 좀 지켜야 되겠죠. 여기를 지키고 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이전 단계에서 이렇게 하락했던 이런 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적절히 익절을 하거나 좀 장토로 가실 분들은 좀 수량 늘리기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 태풍에는 마이 데이터 연관 코인 세 번째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루프의 대표는요. 마이 데이터 시대에 디지털 빅데이터 거래 시장 진출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아이콘 루프가 또 최근에 마이 아이디 월렛을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DID 신원 인증 이런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다고 공개를 했는데요. 아이콘도 한번 매매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이콘도 보시면은 지금 가격은 1343원이고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이코인이 아까 그 삼각수렴이었잖아요. 삼각수렴이었는데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명확하긴 해요. 더 명확하긴 하고 지금 1343원인데 이 가격대에서 지지선이 딱 명확하죠. 네. 그래서 아직 바닥까지 내몰린 상황은 아닙니다. 지지선은 명확해요. 지금 지지선은 1,000원에서 1,000원에서 한 700원 1,000원에서 한 800원대까지 여기가 지지선이고 지금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버텨줘야 돼요. 여기를 또 안 버티면 또 1,000원에서 또 지지선을 한번 테스트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알트코인들을 지금 보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방향이겠죠. 비트코인이 지금 수렴 후에 행보 후에 지금 상방으로 향한다고 하면 이런 코인들이 다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다시 2,000원을 노리고 갈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 상황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콘은 좀 애매한 자리 같아요. 지금 차트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까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확히 보였는데요. 삼각수련 막바지 단계로 보였는데 아이콘은 지금 사실 뭐라고 좀 패턴을 말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데 굳이 찾자면 굳이 찾자면 단기적으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1,500원 선에서 저항을 받겠죠. 그 다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1,500원 선에서 그 다음에 어떤 거래량이나 매수세나 그런 것들을 보고 거기서 좀 상방이 더 유력시 된다라고 하면 다시 1,800원 2,000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매 전략 살펴봤고요. 또 내년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이 되면 DID 사용이 보편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DID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의 신분증을 발급받아 보관을 하면서 신원 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제공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아이콘 루프의 대표도 개인정보를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DID 기술이 해결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8월 태풍의 눈 마이 데이터 연관 코인 네 번째는 메디블록입니다. 2019년이었죠. 메디블록이 마이 데이터의 의료사업 분야로 채택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백신 여권 관련주로 주목을 받다가 이 메디블록의 메디패스 데이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데이터가 빠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메디블록 매매 전략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메디블록도 명확합니다. 차트 보시면요. 명확하게 삼각수점이에요. 지금 이걸 버텨야 되죠. 하방삼각수점 상태고요. 여기서 버텨야 됩니다. 여기서 못 버티면 50원이에요. 50원에 지지선이 있기는 합니다. 50원에 지지선이 있긴 한데 100원을 일단 넘어야 되겠죠. 워낙 지금 장기간 조정받으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잘 지지를 받고 100원을 넘기길 10원 단위의 코인이랑 또 100원 단위의 코인이랑은 다르거든요. 100원대를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물론 지금 아무리 지금 많이 떨어진 코인도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50원이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회복하길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방향이 중요하겠죠. 8월에 태풍의 눈이 될 마이데이터 연관 코인들 살펴봤습니다. 클레이튼, 메디블록 또 아이콘과 메디블록 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토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